강렬한 눈빛으로 돌아온 소지섭씨입니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스릴러 장면 도전인데요. 기대가 큽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소지섭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돌아왔네요. 스릴러키 김윤진씨 모십니다. 정말 멋진 배우 민뽑의 김윤진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이 자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극가극 상황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나나씨 모시겠습니다. 네, 나나씨 이렇게 모세 위로 고르고 있는데요. 포토존에 서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세이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나씨의 놀라운 연기변심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이제 소지섭씨와 김윤진씨 다시 모셔서 자백의 주요분들 함께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네, 우리 김윤진씨가 몸을 살짝 들어와서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하하 네, 자 와, 정말 이 세 분이 만들어갈 자백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르는 서스펜스입니다. 스릴러지만 세 분의 관계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하트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하하하 하하하 아, 그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상태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수 감독님 모십니다. 네 자, 두 분이 중앙 네 그 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하하하 서로 배려하면서 자,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아래쪽 자, 그리고 이제 정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백을 외쳐요.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파이팅! 네 네 올가을 가장 강렬한 서스펜스 자백 제작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